으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6 학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공 a b 자 이제 주 자산을 현장 자 산업현장의 직무로 반영해서 ncs 체계적 교육과정 교재개발 sc id 자 체계적 체계적 교육과정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자 체계적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개발 sc id 맞죠 아 뭐 명칭과 이해할 때 유사 이거 뭐야 묶는거 맞죠 묶는거 그룹핑하는거 자 책량자표 책량자표 책량이죠 책량에 뭐예요 사진 측량 사진 측량에서 표정 절차 사진은 왜곡되잖아 맞죠 3번 거푸집 아이고 좋다 거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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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푸집의 명칭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특징은 하나 있죠 자 동수경사 자 ok 수리학 동수경사 에서 동수반경 자 이거는 동수반경 및 매닝 공식 유속 을 구하는거 매닝 공식 4번 했구요 5번 자 사무실시적 건축재설의 기억은 건축용어 뭐에요 이게 뻔하죠 용적률 건폐율 공용면적 연면적에 대한 대실면적의 비로소의 건축전책을 기준으로 이게 뭐에요 월세를 많이 받으라는 것들이 다 그렇지 뭐 자 그 다음에 역학 힛모멘트 역학 뭐에요 이거는 라멘조 라멘 구조에서 정정 정전이죠 정확해 부정정하고 또 다릅니다 정정 라멘 구조에서 뭐에요 흰모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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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테트 콘크리트 크리스테트 콘크리트 크리스테트 콘크리트 더 교량 가설 공법 뭔데 이거 그잖아 이거 가설방향 이동시켜주자 밑에 하는거 미리 땡기는거 그래 미리 땡기잖아 미리 땡겨 그래 해놓고 이동시켜 해놓고 이동해요 포스 프리 뭐 다 나오잖아 자 건축환경 건축환경 보자 건축 아 그래 건축공조가 환경이다 건축환경이랄게요 환경 여기가 공조 및 공조등 여기에 한여름이 되기 보다는 복사해 주세요 오케이 칼을 건축환경에서 어 건축환경에서 기억이 이 교재 투과율 그러니까 이게 뭐 반사율이죠 어 그러니까 어 빛환경 빛환경 이라고 할게요 투과율 방사율 등 맞죠 어렵지 않나요 9번 자 고등학교 수술 실습평가 자 실제 완성된 제품에 대한 항목도 하지 완성된 실습 니언티컷 비교법 오케이 공업교육 이거는 실습평가 에 있어서 뭐야 이거는 기능적인 면 평가 그 다음에 기능평가 그 다음에 기능평가 의 종류 예를 들면 서열법 뭐예요 쭉 쓰는 거 비교법은 서로 비교 하나씩 비교하면서 이렇게 밀리고 하는 거 평정 측도는 1 2 3 4 5에서 너는 3점 2점 이런 것 각 항목별로 자 gps 10번 측량에서 gps 측량 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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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독 측이 상대 측이 밑에 소름이 다 있는데 rtk rtk gps gps 측량 gps 측량 gps 측량 그 다음에 gps 측량의 이유 gps 측량의 정확도 예측 이유 이정도 합시다 또 재단 모멘트 이것도 역학입니다 역학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역학을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세요 자 처진각법 부정정 연속보 처짐각법을 통한 재단 모멘트 제작 12번 레디 믹스 시험 결과 레디 믹스드 시험결과 레디 믹스트 시험결과 시험코리트 그 골치하고 이 다 콘크리트라고 하죠 콘크리트를 완전히 다 만들어서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 반만 만들어서 이동하면서 반을 만드는거죠 아니면 아예 다 만들냐고 섞어서 가면서 다 100% 만들거냐 이런 것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안쌤이 얘기했습니다 부잉 자 보자 수리하게 뭐예요 이거는 흑의 정수두 투수 실험 유출 속도 침투 유속 트렌드 하다 그거네 기사급이네 아우 철거고리도 부재설계 좋아요 강도 설계법 강도 감소 개수 풀이 가정 이거 못풀어? 다 알잖아요 자 소수점은 5차 짜리에서 아이고 재밌다 계산기 못들어가죠 자 계산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벌써 이만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자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